키네마스터에서 글자 색이 변경되지 않고 흑백으로만 된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글자를 자막을 입력했는데. 글자의 색깔을 칼라로 예를 들어서 블루 푸른색이나 그린 초록색이라든가 이렇게 칼라로 변경해도 변경되지 않고 흑백으로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에 대한 강제입니다. 그전에 여기에 대한 강제를 올렸는데 버전이 옛날 버전이 되어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 강제를 올립니다. 자 글자를 여기에 제가 입력해 보겠어요. 지금 현재 여기 크로마키로 제가 하려고 애니메이션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여성 사진을. 자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는 레이어로 가죠. 레이어로 가서 다음에 텍스트의 T를 터치합니다. 텍스트에서 제가 이 글자를 석송영상작가 이렇게 넣었구요.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크로마키 애니메이션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이 앞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흰색이죠. 흰색 색깔은 여기에서 결정하잖아요.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흰색을 터치했습니다. 지금 흰색입니다. 여기서 검은색을 한번 해 볼게요. 검은색을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터치해서 하면은 검은색은 됐죠. 그런데 이와 같이 흑백만 되고 다른 색깔을 한번 해 볼게요. 보겠어요. 다른 색깔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블루 푸른색을 넣었어요. 제가 푸른색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푸른색이 여기 왔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은 푸른색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검은색입니다. 자 이걸 다시 터치해서 노란색을 한번 바꿔 보겠어요. 이렇게 노란색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터치해서 이렇게 노란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노란색이 되어야 되겠죠. 노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를 하면은 안됩니다. 글자가. 그래서 흑백, 검은색이나 흰색만 되는 이런 오류가 나옵니다. 이런 오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오류를 해결책을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 키너마스트라든가 혹은 글씨팡팡 등 앱에서 글자의 색깔이 컬러로 되지 않고 흑백만 검은색과 흰색만 되는 것은 이 설정의 오류로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화면을 아래로 쑥 밀면은 화면을 아래로 쑥 밀면은 아래로 쑥 밀으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의 위쪽에 오른쪽 상단의 위쪽에 다시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의 이렇게 쑥 하면 오른쪽 상단의 위쪽에 톱니바퀴가 생겼죠. 이 톱니바퀴를 터치해도 이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로 설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설명드리는 것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다른 스마트폰도 이와 같은 유사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에서는 접근성으로 이 메뉴로 갑니다. 접근성 이 메뉴로 가세요. 자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신성 향상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세히 조그마한 글씨를 읽어보면은 자신에게 알맞게 크기 대비 색상을 변경합니다. 해놨죠. 이걸 툭 터치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현재 고대비 글자를 체크를 해놨어요. 여기 문제입니다. 고대비 글자는 보세요. 자세히 세부적인 글자 보세요. 배경과 구분될 수 있도록 글자의 색상과 윤곽을 조절합니다. 해놨니까 윤곽을 조절하고 하니까 글자의 색상과 윤곽을 조절하니까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체크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그와 같이 컬러가 안 뜹니다. 그리고 고대비 키보드 있죠. 이것도 체크를 하는데 이것은 체크 안 하는 게 좋아요. 직직적인 관리는 없지만 체크하는 게 좋고 버튼 강조 있죠. 이것도 버튼이 잘 보이도록 색상을 표시합니다. 이거 체크해놨죠. 제가. 이와 같이 체크를 해놨는데 이와 같은 체크 이와 같은 체크 이건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어요. 직직적 관련되는 고대비 글자 이겁니다. 나머지 밑에 두 개는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키보드의 자판기 설정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모두 체크를 없앱니다. 이렇게 같이. 자 여기에서 체크를 다 없앴어요. 이렇게 없애보세요. 그러면은 고대비 글자에 체크 없앴죠. 이렇게 하고서 키네마스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컬러가 입력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키네마스트로 왔습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노란색으로 설정했는데 보세요. 벌써 아까 설정을 바꾸니까 노란색이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해서 여기서 이 T 있죠. 이 T 글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 글자 색은 이거죠. 여기 가서 설정을 다 바꿔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블루로 푸른색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 이렇게 블루가 되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니까 화면을 보세요. 블루가 먹혀 들어갔죠. 블루가 되었습니다. 아까는 이게 안 됐죠. 다시 한 번 다른거 해 보겠어요. 다시 색깔을 터치해서 이제는 노란색을 해 보겠어요. 옐로로 노란색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서 노란색이 선택되었다는 표시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되겠죠.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글자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아까 우리가 설정에 가서 고대비 설정이 있었죠. 그걸 이렇게 수정을 하면 이와 같이 글자에서 우리가 설정하는 글자 색으로 이와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설정에서 아까 설명한 그 부분 고대비 있죠. 그것을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상 키네마우스에서 혹은 글씨팡팡에서 글자가 색깔, 칼라가 안 되고 흑백만 흰색과 검은색만 되는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